나이스! 나이스! 사이퍼, 사이퍼. 잠시만. 이리 가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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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아! 어? 어, 신혜야. 어, 신혜야. 형 어떻게 된 거예요? 여기 있는지 몰랐지 이 안에 형 어떻게 된 거예요? 지금 잡으려고 이런 거 왔거든 그러니까 와 진짜 승기야 또 다시 해라 여기 한 두 개까지 승기야 제가 만약에 석진 오빠 죽였다면 오빠를 이길 수가 없어 양도하는 거 질대요 양도는 괜찮아요 형 기다리고 계세요 승기야 일단 확신형을 보내자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이미 저렇게 많이 맞았으면 갈 때가 된 거야 내가 볼 때 형이 야 너 말 좀 심하게 한다 되게 태부를 찌른다 정말 진짜 너랑 나랑 농담 아니고 너 우승하게 해줄게 야 너 왜 이렇게 못 믿어 못 믿죠 왜 이렇게 못 믿어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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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꺾으면 어떡해 진짜 너무한다 아우 오빠 진짜 어 저한테 그래요 어? 아 어쩔 수가 없으시네 오빠 이거 봐 형 우리 나 진짜 오빠 내가 버진 오빠가 죽이고 제가 아우터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당황했어 당황했어 아니 나한테도 오지마 박진이 아웃 박진이 아웃 박진이 아웃이야? 오빠가 쐈어요? 이름표 한번 보여주세요 아 뒤로 쐈어? 아웃이 원망하기 없음 진짜 이제 진짜 원망하는 게 어디 있어 원망 안 해요 진짜 오빠 진짜 나 이 데뷔이라서 다 말할거에요 뭐 뭐 뭐 나 뮤직비디오 같이 찍었는데 배실될거 쟤 진짜 삐졌어 야 너 뭐래 한거야 진혜야 갈게요 동국이 형 오늘 저희 집 가서 주무실래요 같이? 아 저희 집 가서 외쳐 나 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아 자 아 아 내일 레이스 진짜 볼만하겠다 진짜 정의 문제 네 계속해 한자 해 한자 아 아 내가 좀 아 아 너무 애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서 아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그래 그래 안한다 안해 아 그만해 그만해 아 아 이거 뭐야 아 아 아 아 박신혜씨 잘했다 박신혜야 잘했어 아 먼저 저기가 어딨어요 야 진짜 실에 혼자 고군분도 너 거기 언제 숨어 있었냐 거기 어 좀 한 5분당? 아 야 무척이 없었어 뭐야 어떻게 됐어 하 미안 뭐 하 형 오늘 욕심냈잖아 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아니 아니 이렇게 붙어있는게 어딨어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 아니 이렇게 한 번 그래 다섯 다섯 하나 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이기기 위해서 좀 많이